안녕하세요. CDMAN, ii.com의 CDMAN입니다. VLU-SH100이 있는데요. 홈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리모트 뷰파인더라는게 있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놨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진을 직접 찍기도 할 수 있는데요. 줌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리모컨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리모트 뷰파인더를 실행시키고요. 스마트폰에서도 리모트 뷰파인더를 실행시킵니다. 네트워크를 다시 검색해보면 sh100 안드로이드가 떴습니다. 지금 눌러서 접속을 시도하고요. 연결 시도 중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게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움직여 보면 화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줌을 당겨 보면 줌이 당겨집니다. 지금 선이 연결되어있지도 않은데 줌이 연결되죠. 줌을 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까지 했죠. 이렇게 해서 상하 때 올려놓고 줌도 조절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플래시도 제어 가능하고 시간 제한도 제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이 없이 와이파이가 된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어플들과 또는 DL이 되는 기기들과 연결시켜서 활용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